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28경에 예수의 빛 나를 여전히 하기는 드릴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은 다 해결됩니다. 성령이 말하면 뜨기 복을 전합니다. 성령이 말하는 날이 뿐이 없나 일어납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끄덕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 누나. 주의 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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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그렇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자. 그런 거 보면 아마 제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죠? 가장 귀한 물을 찾는 것 중에서 하나가 예수님이었으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최후가 아니었으면 최후 그거를 찾으면서 그런 걸 찾는데 그 세상 바깥에서 뭐 딴 걸 찾겠지? 예수님을 찾겠지? 제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가 된 것이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주의 사랑 전반이라 외치니 주의 사랑 하나님 하나님 주의 사랑 아멘